이소가 20도니까 물 끓으면 몇도까지 올라가요? 밑에 버는 가스 양에 따라가는데 틀린데 70도 정도 올라가면 캠핑용 보일러 직접 제작하셨다고 그러시는데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아니 70도 정도 하면 안에 찜질방 정도 돼요 여기에 70도 맞추면 돼요 이소가스 450g짜리 쓰면 뜨뜻하게 12시간 이상 쓰거든요 그거는 그냥 온도계 안에 꽂으면 돼요 캠핑카도 직접 만드셨습니다 1톤차에 탑차할 수 있도록 사장님 비용 얼마 정도 갔어요? 뭐예요? 이거 제작하시는데 한 300 300 정도 들었을 거예요 300만원은 안 들었어요? 300 정도 들었을 거예요 자제비만 한 300 그럼 내가 잘 잡혔으니까 응 상대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 이거는 구멍산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압력바솥 한 개 주셔서 만드셨다고 그러시는데 잘 만드셨네요 두 바퀴도 있고 여기는 공장이라서 크레인으로 들고 1톤차에 발을 실을 수 있도록 창문도 만드셨네요 2일 정도 2,3 2,3 1,4